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누가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빛뻘이 죽으려나 내 권오달 나이 82세 1년 생계비 천만원 나의 노년의 주 한 생명을 1년 단축시켜서 남의 돈 천만원을 애국민초들의 구국정당 자유공화당의 밑거름으로 보탭니다 천만원씩 10만명이면 1조원 정당이 됩니다 그때 자유공화당은 승리하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원상복귀시켜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이룩하는데 동지님들이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비장한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만에 하나 사회주의 경찰국가가 되면 돈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2020년 3월 16일 이천촌로 권오달 드림 이천촌로 권오달 드림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이리라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이리라